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유산균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인에게도 유산균은 거의 필수 영양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이에 못지않게 신생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릴 것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필수 영양제인 만큼 똑부러지게 골라보자고요. 사실 내가 먹는 것보다 아이들 먹는 것에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 꼼꼼하게 공부하여 가장 좋은 제품 골라보아요. 우선 첫 번째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GMP 마크를 통해 기능성을 제대로 인증받은 균줄을 사용하였는지와 더불어서 엄격하게 품질관리가 되는 제품인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유산균은 특히 균인 만큼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이물질이 혼합되었을 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이 나이별로 유산균 고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돌 이후는 장래 세균총이 자리잡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이때 좋은 장래균총을 만들어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커가면서도 잔병치레가 적게 되기 때문이에요. 함량이 높은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여 좋은 장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드롭스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실 드롭스는 완모하는 아이에게 먹이기 쉽다는 장점 말고는 특별히 좋은 점은 없어서요. 차라리 이유식을 시작하였거나 분유를 먹이신다면 포로된 함량 높은 유산균을 섞어서 거부감 없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첫 유산균 아무거나 줄 수는 없잖아요. 깐깐하고 똑똑한 엄마라면 핵심균주 100%만으로 만들어진 유산균을 고르시는 것이 좋아요. 유산균 투입균수와 보장균수가 많더라도 의미 없는 균들이 섞여서 균수만 높인 제품이 허다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이 어렵거나 황금색 변을 보는 경우가 드물어서 장내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랍노수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등의 핵심균주가 들어있는 것이 좋고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말토덱스트린, 자엘리톨, 이놀린을 비롯한 프락토올리고당 등의 먹이가 부원료로 들어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장균수이기는 합니다. 아이 유산균이라고 해서 보장균수가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에는 이 투입되는 보장균수와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수조마리의 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수가 최대한 커야 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균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보장균수가 더 높은 제품으로 선택해주는 것이 좋겠죠? 또한 유산균을 고르실 때 보장균수뿐만 아니라 유산균 균종의 배합과 개별 인정 원료도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내가 유산균을 먹음으로써 개선하고 싶은 증상들에 맞춰서 주시면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잘 못 간다면 장연동운동을 정상화시켜주는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가 들어가면 좋고요.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잘 안 낫는 아이에게는 면역 관련 물질의 형성을 자극하는 비피도 박테리움 임판틴스나 유해균 억제 물질을 형성하여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가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유익균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스트렙토코커스 써머필러스도 들어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요. 일단은 먹은 유산균이 장까지 잘 살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니 생명력이 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가 들어있어도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높은 함량의 유산균으로 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균총이 안정화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조금 낮은 보장균수의 제품으로 유지해주어도 괜찮습니다. 장내 환경 변화가 많은 시기인 어린이의 장은 다양한 식습관 및 생활환경에 노출된 성인의 장내 환경과는 다를 수 있어서 연령별로 차별화된 배합 비율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또한 어린이들이 잘 섭취하려면 맛은 좋아야 할 텐데 그렇다고 당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주시고요. 부원료로 자일리톨 등을 사용하면 설탕 없이 단맛도 낼 수 있고 유산균의 먹이로도 활용이 될 테니 금상천화입니다. 어린이들은 간혹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요즘 좋은 유산균들은 원료의 배양 단계부터 우유 및 유당 성분을 배제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세요. 유산균은 위에서 산에 의해 쉽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기술과 포장기술이 좋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상은 줄이고 유산균의 안정성까지 높여준 곳이 좋을 텐데요. 유산균을 동결건조 처리하여 냉동, 해동, 건조의 과정을 거치면 얼음 결정이 생기는데 이 얼음 결정이 되게 뾰족해요. 이 뾰족한 얼음 결정으로부터 유산균의 세포막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생체막 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고르세요. 또한 유산균은 빛, 습기, 온도에 모두 취약하기 때문에 알로 포장이 잘 되었는지 포장 내부에 산소와 수분 제거를 위한 질소 충전 등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유통과정에서는 전과정 냉장 유통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더욱 똑똑하게 우리 아이 유산균 골라줄 수 있습니다. 유산균 고르기 어렵지 않죠? 보장균수, 균주구성, 포장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